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충남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학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 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아동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논산시가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대 신고 대응 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대응하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학대 예방, 장애인 학대 예방, 얼마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이 이게 서울시나 충청남도나 대전시의 광역의 업무였어요. 정인양이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 보고받는 형태가 되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 번의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양천구청, 양천구의 아동팀, 지구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분권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광역이 갖고 있는 이 권한과 역할들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산시에서 첫 번째 사례로 통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대 신고 대응센터는 아동학대 신고 조사를 위해 배정된 기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위에 5명을 추가로 배치해 4조 2교대로 연중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학대 문제를 분담하게 됨으로써 보호전문기관과의 분업으로 사례관리와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매많은 아버지도 계시고요. 다문화 가정도 시골에는 굉장히 많은데 가정의 학대와 폭력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슈가 안 돼서 아직 이 업무는 지금 전부 다 광역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나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광역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동한테만 지금 이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여성, 다문화, 우리 데이트 폭력까지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경찰과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례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한 논산시.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위기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